여러분 안녕하세요. 머랑입니다. 뭐예요? 뭐 어떻게 붙자고. 바쁜데. 뭐 요새 굉장히 유튜브 잘 하시고. 상생. 아니 생성? 상생 관계를 하죠? 악어, 악어세. 그리고 악어죠. 저는 이제 바로 몰라요. 아 그래 이게 뭐예요 근데. 누가 봐도 혈차 안 받은 건데? 이니스프리에서 네 그냥 우리가 판을 깔아줄 테니까 틀린지 제대로 한번 써보라 저는 그거 풍차 돌리기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화이팅 화이팅! 화이팅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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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1cm 커졌을 거예요 제가 이기면 뭐 혜택이 있어야지 그냥 할 수 없어요 대결에서 이기면 저희 체육관 회원들한테 준다 아 다 준다 회원분들한테 이게 올인원 제품이에요 남자 한 번에 남자는 이런 거 좋지 남자는 이런 거 좋아 한 번에 끝나는 거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이제 얼굴을 마사지해요. 아 이걸로? 네 아주 정성스럽게. 격투기 스타일로 팔꿈치로 마사지 많이 하거든요. 괜찮아요? 바로 체크형에 들어가시죠. 네. 아직 모르시죠? 몰라요. 들어가면 안 돼요. 시원하다. 오 뜨겁네x2 아 뜨거웠어요? 따뜻한데? 저는 이 사우나 있잖아요. 사우나 안에서 살 뺀 게 경력이 약 15년 이상 돼요. 좀 잘못 선택한 느낌? 몸은 속일 수 없잖아요, 땀은. 땀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, 옆에 보세요. 어 만지시면 인형이 형이 아 이제 세수하는 거 왔어요. 아니 아니 세수하고 왔어요. 저는 지금 안 놓치지 않은데? 진짜로 형님 저랑 여기서 운동하시면서 진짜 못 참으면 나가기. 못 참으면 나가기? 오래 버텨서 먼저 나가시는 분이 지는 거고요. 그냥 버티기만 하면 안 덮고 재미가 없잖아요. 두 분이 이제 운동을 하실 거고요. 벌칙을 하나씩 복불복 랜덤을 진행을 할 거예요. 이걸 게임하기? 둘 중에 하나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하나 할게요. 하나 둘 셋 중량조끼. 겨울 중량조기 기업패닉. 이야 이거는 여름 옷이다. 너무 시원해. 잘 때렸다. 무겁지 무겁다. 여기서 이제 뭐 스쿼트 걸리면 큰일 나는데. 관리 예상이 있고 운동을 해주세요. 아 너무 쉽지. 너무 너무 빠르다. 둘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넷, 넷, 열, 하나. 다섯, 여섯, 여섯, 일곱, 너섯, 일곱, 너섯, 여덟, 너섯, 여덟, 너섯, 여덟, 너섯. 서양 이거 제가 생각하는 거 아니죠? 서양, 동양? 뭐지? 잘 몰라요 저는 제가 서양할게요 좋아요 그럼 저 동양 하나, 둘, 셋 치킨! 나 싸우는 안 했으면 연기 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? 슬슬 이제 나고 있네요 슬슬 땀이 나네요 전혀 안 나왔네요 전혀 아니고 밑에 흐르고 있어 아이고 뚝뚝 떨어져 있어 전혀 뜨겁지 않죠 오해하세요 이거를 제가 버리고 올게요 아 저 버리는 것 처럼 하고 나가고 있어 우와 어디까지가 한잔하시죠 서양굽, 서양굽을 좋아하시니까 아 땡굽다 진짜 팔팔 끓는 거 가져왔어 좀 부러워요 저 커피 좋아하는데 아으 뜨거워 아 너무 뜨거운데 이거 어떻게 먹어요 너무 뜨거운데 30개? 아 오케이 오케이 시작 오케이 아 가려 아우 야 원래 이렇게 조금 여유가 없었나? 스타일이 말을 빨리 하라고 원래 그랬어요? 내가 기억하기로 마랑은 어 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하이 박 아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빨리 이마 전혀요? 사실 뭐 편집이 되겠지만 아까 야 야 빨리 가둬라고 아 저 저 그렇게 했잖아요 전혀 아니 안그랬네요 뭡니까? 뭐라고 써있어요? 숟가락 젓가락 야 숟가락 젓가락은 페인트 좀 줘봐 저 젓가락 할게요 하나 둘 셋 1 팝빙수 이거 안 좋은거잖아 하나 둘 셋 3 둘 다 볶아 오케이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팝빙수가 어우너야 번비 와 진짜 크으으으 어휴 진짜 팝빙수 매우 거 못 먹는지 알아요 양심적으로 할게요 양심적으로 했어요 진짜 아니 충분해 충분해 이 정도는 해야지 이거 와 형님 표정이 진짜 먹고 싶은 표정이야 태연에서 먹방하셔야 해 태연에서 불닭볶음면 이런걸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빠른 지인자가 형님 처초로 드신 음식을 하다가 와... 아 진짜 라임 물어보세요 혹시 알아요 라임 시즈 프로즈? 아 진짜 형님 에게샘아 디스콩이랑 불닭볶음이야 와... 먹방이 또다 와, 이 형이 이렇게 찍은다. 와, 이 형이 이렇게 찍은다. 와, 진짜. 와, 형. 진짜 너무 좋아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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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계속 하시겠습니까? 이 얘기했습니다. 와, 진짜 이런. 이게 진짜 진짜. 이게 진짜. 이렇게 몇 번 사람 먹는다고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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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 다음 찍어. 야, 이 형이. 이 형이 진짜. 와. 야, 이 형이. 아, 중복도 찍혔어. 액션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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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. 마루왕과 김동연의. 건식 싸워라. 머리부터 기다려. 마루왕. 야, 우유 가져가. 우유. 자, 두 번째 게임 왔습니다. 이건 좀 형님 내가 거저드리는 게임입니다. 세계적인 선수들과 이런 투어. 오늘 기대싸움 많이 해봐서. 생. 하하. 소리가. 되게 살짝 나시네. 파다가. 네. 저랑 물 파격. 아, 물로. 물을 싸대기. 머리를 놓고. 한 동생 이렇게 해서 수건이. 머리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게임입니다. 자, 그럼 가위바위보에서. 아, 가위바위보. 원해 드릴까요? 가위바위보. 그러면 저는. 이렇게 드릴게요. 이 중에는 그냥. 진영같아요. 꼭 한 게 있는지. 오. 감사합니다. 가위바위보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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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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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지 datpa 보여주는 느낌? 여기 와서는 섭취한 것 같은데 건강 보였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 이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akt factions 끝났어요 정말로 감상하네 자 이제는 진짜 네 자 이제는 진짜 제구도 있도록 불을 꺼서 3초 동안 여기 담아서 그 다음에 저기 저쪽 무게 집중하는거 집중해서 높은 사람이 이기는걸로 준비 시작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아아아 자 대박이다 자 하하 하하 물이 흔들리는다 지금 홀드 홀드할게요 네 33초 오케이 네 저는 쇳통불이 전술을 쓰겠습니다 아아 준비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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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4 3 2 2 3 말하십시오 아니 이거 재봐야돼 그냥 몰랐다하면 아 재봐야돼 아 재봐야돼 아 재봐야돼 하나 둘 셋 우와 홀드 21.8 와 너무 늦었네요 각구정 팀의 회원분들께 올인원 에센스를 소홀한다는게 너무 기쁩니다 미니스불이 최고 마람 최고 마람TV 마람TV 안타깝게 아주 근소한 팀 메리킹 승리 자 일단은 승리하니까 아까 두개 놓으셨고 하는데요 네네 저는 살짝인거 같아요 얼굴이 좀 되게 푸석푸석하다 아유 좋다 아유 어 사실은 제가 일부러 좀 오늘 살살 했어요 오오오 향 오 향이 좋은데요 네 굳은살이 이렇게 많아요 자장님 아유 아유 자 겉에만 하지 말고 여기 코랑 다 해주세요 아저씨 스킨 냄새가 안 나오시는데요 제주도에서 가져온거 같아요 숲 오케이 숲에서 쳐준 오오오오 포레스 고맨 포레스가 어떤 문용어로 러브숲이죠 와 영어 되게 잘하시네 하늘이 일단 너무 좋고 금방 스며들 이게 뭐하지 끈적끈적한 칼실하잖아요 남자는 남자는 오오오오오오 으 떼는거 아니죠 아예 남자는 여러개 바르는거 귀찮잖아요 네 맞아요 한 번은 올인원이었죠 네 올인원 우리 이니스프리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한대요 네 구독자 이벤트 어떤거죠 댓글에 여러분들 왜 내가 이니스프리를 받아야하는지 왜 내가 이 상품이 필요한지 하시면 여러분 추천해서 저희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우 좋네요 마랑마랑TV 매맥킹TV 구독자분들은 좋네요 사진 하셔도 됩니까 마랑한테 마사지 만들었죠 얼굴이 큰아리 하하하하 아휴 여기 보니 재밌게 봐 ! 즐거웠고 손님과 함께 하늘이 좋아 는 액 왕 перв 불왕 감사합니다.